소고기일 줄 알았는데 양이 많으니까 사슴고기 그러니까 양 많은 사슴고기 양 많은 사슴고기 너무 길이 너무 오래 안해서 한 번씩 뒤집으면 다 되는데 약간 소고기처럼 먹는 거구나 딱 봐도 소고기 같아 소고기 같은 리듐으로 오 냄새 좋다 냄새 리듐 웰 와 얼마만에 구워놓은 고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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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 이제 주문하세요 미디엄 레어 우리 제대로 이렇게 고기는 진짜 우리만이야 우리 완전요 색깔 봐 색깔 우리가 소고기랑 골랐습니다 한국에선 먹겠습니다 진짜 사슴고기를 한국에서 어떻게 먹는거야 진짜 사슴고기를 한국에서 어떻게 먹는거야 그니까 맛있어 우리의 소리 우리의 소리 행복한 소리다 삼겹살 소리 얘들아 이게 맞지 이거 이거 있나 오빠 보세요 와 이 색깔이 소중히 잡내가 없어 어 그래요? 응 양고기 먹으면 약간 노린내 나오고 양고기 냄새 나 와 땀 그리고 완전히 익기 전에 먹어야 돼 와 이 기회 아닌걸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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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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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 가슴고기 처음 먹어봐 이런 맛이야? 어때요? 진짜 맛있어 죽을 때마다 욕대비 응 터져 우와 우와 딱 씹는 순간 육줄이 그냥 입안에 사슴 스테이크 사슴 스테이크 사슴 스테이크 자 이제 익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와 특살범베 특살베베 특살베베 특살베 맛있다 와 맛있다 우즈야 맛있지? 최곤데? 맛있다 최곤데? 네 덩니붙 temp 여기 우와 이게 진짜 바삭 국물 되게 맛있다. 맛있지? 최고인데? 최고인데? 와 이거 진짜 씹히는 맛이. 질기다기보다는 좀 쫄깃하다. 그쵸 쫄깃쫄깃하다. 진짜 맛있다. 그게 마블링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고기를 좋아하시고 이런 식감. 아주 쫄깃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좋아할 것 같아. 완전 고담밀기. 정말 셋 사는 사람. 이거 먹으면 딱. 상 안 쓰겠다. 기름이 없고. 별에는 밤이며 들려오는 그대의 음성. 끝까지 따르리 저 끝까지 따르리 내 사랑. 그대의 음성. 제임스에게 선물 받은 따뜻한 한 끼의 저녁 식사. 그리고 환한 달빛에 물들어가는 뉴질랜드의 밤. 이렇게 오늘도 병만족의 하루는 깊어만 갑니다. 내일은 또 어떤 보험이 병만족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주. 정글의 법칙인 뉴질랜드 마지막 회. 마지막 미션. 뉴질랜드 최고의 비경. 그곳에 스스로의 힘으로 가시는 인물입니다. 호수면 호수 바다면 바다. 기가 막히는 경관들만 있는 거죠. 뭐야 토끼 토끼. 여기 숨을 들어갔어. 진짜 고주가 눈 아픈다 고주가. 쉽게 얻을 수 없는 그런 풍경을 저에게 선물해 놨어요. 나 왔다. 오늘 밤은 모두 미쳐봐. 오늘은 조금 늦게 달렸어요. 오늘은 조금 늦게 달려.